헤헤헤헤 롱! 마라테크 어디 얻었지? 헤헤헤헤헤헤 에비 마크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에듀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굉장히 그 요상한 그 일본 그 인스탄토 라멘데스인데 자 준비됐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빠밤 존라멘 와 이게 뭘까요? 또 또 제가 누굽니까? 여러분의 그 자 일단 안에 까보면은 요렇게 들어있어요 면 하나랑 액체 액상스프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제 눈알도 뺏어 넣으라고요? 확 그냥 대가리를 갈라가지고 대내피질 볶음밥을 해먹어볼라 죄송합니다 헤헤헤헤헤 아 이거 맛이 어떨까 정말 궁금지네 아이씨 잠시만요 아 고레와 고라 고로스요 고라 오마에 여기 뭐 이렇게 만화 그려져있거든요 이거 제가 번역해드렸 아 읽어드렸습니다 아 도무 선배와 뭐 스고이데스네 오이 롬 라메와 익히 마스까 고레와 수게 아 일본어요? 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일본어 전공이었어요 자 물 끓이니까 이제 넣겠습니다 넣고 시작 거품이 왜 이렇게 올라오냐 이거? 면이 좀 심상한데 여러분? 이거 마치 좀비 뇌를 꺼낸 것 같은데 근데 만화에서 나오는 요 컨셉은 좀비베어 그 배떼지 꼬맨 실밥으로 만든 라면 면발이거든요 컨셉 자체는 그 국물은 좀비베어의 대뇌피질 슬슬 이 소스 넣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잉 와다지와 얘도마다 소스넣을게요 여러분 흙 Tina 이거 뭐야 솟라멘 아 일단 냄새 좋거든요?? 근데 왜 이렇게 , 왜 이렇게 엽 disclg 주작 한 번 합시다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구 일단 면의 식감이 정말 굉장히 드럽습니다. 진짜 뇌를 씹어먹는 그런 느낌이에요. 면 식감이 굉장히 미끌미끌하면서 근데 이게 무슨 맛이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. 약간 되게 계란 맛이 나요. 그래도 내 친구 하식스와 함께라면 무서울 것이 없다고. 이거 한 입 이상 먹은 사람이 없다고요? 이런 나약한 녀석들 말이야. 와 정말 맛있겠다. 좀비라면이라니. 저는 4.99$ 감사드립니다. 뭘 해달라고요? 를 지금 할 때예요. 지금 이 사람아? 국물이요? 국물 한번 마셔볼게요. 어 괜찮은데 국물? 아니 근데 이게 건더기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그래 비주얼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 엄청난 편견 아닙니까? 파란색이면 맛없어 보인다 이건 편견 아니에요 사실은? 저는 이 편견을 좀 뒤로 하고 순수하게 제 그 미각으로만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뭐 여러분 그 무슨 대사 주한미국 대사의 말 생.. 모르세요? 해골물 그거? 편견을 버린다 생각보다 국물 맛이 괜찮은디윤? 여러분? 이거 약간 무슨 맛이냐면 이거 소금라면 맛이거든요 소금라면인데 이 맛이 약간 안 매운 삼양라면 매운맛을 그냥 웃음기까지 싹 빼버린 삼양라면 맛이에요 거기에 색깔 파란색 아니? 쓰레기색 쓰절데없이 면은 X맞네 눈물 받고 내려줘요 차라리 핫식스에 라면 끓여 보시면 더 맛있겠다 핫식스에 라면 끓여먹은 게 larva maturity 아 근데 진짜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먹기 좋은 그게 그 먹기도 좋다 그게 진짜인 것 같아 이게 색깔이 정말 제가 이거 국물 다 마시면 저 인정합니까 여러분? 저 인정해줄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데자마자 데자마자 좀라면을 국물까지 다 마시는 사람이 진정 인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존라멘 한 번 먹어봤는데요. 일단 마지막에 좀 토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맛 자체는 솔직히 맛없어요 맛없는데 역겨운 맛은 아니거든요. 근데 그 저 색깔이 진짜 그 제가 볼 때 그 파란색이 인간의 식욕을 감퇴하는 데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감퇴간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역겨운 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레이마 안녕히 계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